안녕하세요. 자기 자신의 채널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석송랜드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채널에서 지금 제가 화면 움직이는 거 있죠? 여기에서 이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이 구독한 채널을 보이게 할 거냐 말 거냐를 정하는 곳입니다. 제가 이걸 터치해 볼게요. 툭 터치하면 제 경우에는 제가 구독한 사람들의 명단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러한 것이 보이게 할 거냐, 보이지 않게 할 거냐 하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 외에 채널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돌려보겠습니다. 아까 그 채널 관리하는 그 화면으로 들어가려면 유튜브 앱을 터치해서 들어갑니다. 유튜브 앱을 스마트폰의 유튜브 앱을 터치해서 들어갑니다. 유튜브 앱을 저는 터치하겠습니다. 툭 터치했어요. 터치하면 상단에 자기 자신의 프로필 사진이 있어요. 이 프로필 사진을 터치합니다. 툭 터치해요. 그러면 여기에 내 채널이라고 있어요. 여기 내 채널. 자기 자신의 채널 이름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내 채널이라고 있습니다. 이 내 채널을 터치합니다. 저는 내 채널을 터치하겠습니다. 툭 터치하면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홈, 동영상, 홈, 동영상, 쇼츠 등 그 다음에 쭉쭉 가면 이렇게 채널 드러납니다. 여기에 채널 드러납니다. 현재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채널을 터치하면 채널 목록에 이렇게 나오죠. 이 목록이 현재 나오는데 이것을 나오지 않게 혹은 나오게 하는 방법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동영상 관리라고 있죠. 여기서 하는 거예요. 동영상 관리에서 보면 여기 연필이 있어요. 연필이 이것이 편집기입니다. 여기에 들어서 설정합니다. 연필을 터치해 보겠어요. 연필을 터치하겠습니다. 연필을 터치하면 여기에 보시면 채널 이름 바꾸는 방법, 핸들 바꾸는 방법, 채널 URL이 여기 있고요. 설명이 있고 다음에 조금 위로 올라가겠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공개 범위 설정이라고 있죠. 여기에서 내 구독 정보 모두 비공개 라고 있어요. 현재 이 상태로 선택이 안 되면 구독자 명단이 아까처럼 그렇게 구하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터치해서 터치하면 이렇게 새까맣게 되죠. 그리고 동그라미가 오른쪽으로 옵니다. 이와 같이 되면 내가 구독한 사람의 구독자 채널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해놓고 제가 제 채널로 가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여기에서 저기 뒤로 가기 화살표 있죠. 뒤로 가기 뒤로 가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오른쪽 제일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다시 이렇게 채널로 왔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현재 제가 채널이 터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명단이 한 사람도 안 보이죠. 여기 보세요. 이 채널은 다른 채널이 채널 1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아까 그와 같이 공개를 하지 않으면 비공개를 하면요. 이와 같이 채널이 여기에 방분도 안 보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질문을 자꾸 하는 사람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여기서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동영상 관리에서 연필을 터치합니다. 여기 연필을 터치합니다. 연필을 터치해서 아래쪽에 여기에 있는 공개 범위 설정 이것을 이렇게 지금 색깔이 까맣게 돼 있죠. 이걸 터치해서 내 구독정보 모두 비공개 이렇게 설정하면 채널이 다 보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뒤로 갑니다. 저 밑에 뒤로 가기 화살표 있잖아요. 이렇게 된거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화면을 봤어요. 그런데 여기 채널을 보세요. 이렇게 하면 구독자가 다 보이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동영상 관리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동영상 관리 메뉴에서 이 끝에 있는 연필 편집기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에 보시면 이름이라고 있죠. 이 이름은 채널 이름입니다. 이 연필을 터치해서 채널 이름을 뭐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연필을 터치하면 이와 같이 글을 쓸 수 있는 자판격이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기 채널 기준 채널 이름을 삭제하고 다시 이름을 입력해서 저장을 하면 이름을 많이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핸들이란 것은 핸들은 제가 석송을 했는데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도 이것은 핸들은 자기의 동영상의 주소를 복잡한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바꾸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연필을 터치해서 수정 가능합니다. 연필을 터치하면 이렇게 수정할 수 있고 화면의 이 부분을 터치하면 자판기가 뜹니다. 툭 터치하면 이렇게 자판기가 아래쪽에 뜹죠. 여기에서 수정해서 저장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저는 취소를 하겠어요. 그렇게 바꾸면 핸들을 바꾸면 핸들이 바뀐 것이 내 채널 URL이 이렇게 여기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복사입니다. 복사 자기 채널 주소를 복사해서 자기 채널 홍보를 할 수 있겠죠. 이건 복사니까 여기 같이 복사를 터치해서 터치하면 그립보드에 저장이 됩니다. 툭 터치면요. 복사 완료라고 밑에 뜹죠. 그래서 복사가 됩니다. 다음에 여기 설명이라고 있죠. 설명이 이것은 자기 채널 항목 중에서 제일 오른쪽 끝에 보면 정보라고 있어요. 여기에 설명하는 것을 집어넣으면 그 정보에 나타납니다. 연필 터치 해볼게요. 연필 터치하면 저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써놓은 덴데 여기에 몇 자까지 할 수 있느냐 하면 천자까지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천자 중에서 허용하는 천자 중에서 745개를 썼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화면을 툭 터치해서 투치하면 보세요. 저는 이렇게 많이 써놨어요. 이걸 자판계를 여기에서 쓰면 됩니다. 자판계에서 쓰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미리 자기가 그 정보에 관한 자기 홈페이지를 자기 채널을 유튜브 채널을 설명하는 글을 만들어서 복사로 해서 붙여넣게 하면 쉽습니다. 저는 여기서 취소를 하고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 에서 설명이죠. 이게 화면의 정보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한 거 공개 범위 설정 이것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설정을 하면 구독자 명단이 보인다고 했죠. 이렇게 하면 안 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보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뒤로 가기로 하겠습니다. 저기 쭉 뒤로 가기 제일 밑에 뒤로 가기 이렇게 된 거 있죠. 이것을 터치해서 제 채널로 왔습니다. 여기에 제일 참여 여기 보시면 호흠 있죠. 호흠 터치하면 자기가 여러가지 설정한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것도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동영상 터치하면 동영상 올린 것이 나오고 숏주 터치하면 숏주 나오겠죠. 라이브 스트리밍 한 것은 라이브 스트리밍 팝캐스트는 자기가 설정해서 음악을 주로 올리는 곳입니다. 다음에 재생목록 나올 수 있죠. 커뮤니티 이것은 뭐냐 하면 글쓰기 아래쪽에 글쓰기 있죠. 이것을 투추하면 제일 아래쪽에 게시글 작성 있어요. 거기에서 글을 올리면 이 커뮤니티 글이 다 올립니다. 여기 커뮤니티 글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올린 것을 여기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채널은 아까 설명했죠. 자기가 구독한 채널 유튜브 채널 명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람들이 정보가 뭐냐 이렇게 물어요. 이것이 아까 설명한 정보 여기 보면 이렇게 제가 설명한 것을 이렇게 쭉 설명한 것이 지금 나옵니다. 이 정보는 어디에서 설정하느냐 하면 아까 말한 설명에서 쭉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대로 하시려면요 컴퓨터나 노트북에서 자기 채널에 들어와서 세세하게 제가 제처럼 링크라던가 링크라던가 이런 것을 추가정보 이런 것도 있죠. 여기 보시면 이런 것도 나오고 하니까 여기서 설정하였습니다. 이상 자기 채널에서 동영상 관리에서 연필로서 자기 채널을 여러가지 설정을 바꾸는 방법 특히 자기가 구독한 사람들이 채널이 보이게 할 거냐 말 거냐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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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